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요즘에 보면 문재인의 딸 문다에 대한 수사 또 플러스로 김정숙 현금다발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뇌물 관련 여기서부터 로키로 차고 올라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전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문재인만한 이런 악질적인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죠 그래서 조작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만 수사하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저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과오는 있지만 탄핵을 당하고 구속을 당할 만큼의 죄가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고 8년이 넘은 지금도 역시 모든 조작 증거로써 다 밝혀져 있는 상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성품으로 무슨 정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만 진영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먹으러 가 내가 좋아하는 근데 그 음식집 주인이 성향이 어떤지 물어보고 먹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치 박스에만 딱 들어오면 가두려 딱 갇혀가지고 저 기득권들의 이 새치협바닥에 놀아나는 게 좌우 전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이만 국민들이야 뭐 언론에서 그냥 뿌려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표 찍고 뭐 그러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원희룡이 손석희를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뭐 뇌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경제 공동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이 뇌로남불이란 말이 아까울 정도로 이 좌파 진영에서 논평하는 거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손혜원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주 그냥 거품을 흘리더라고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딸 문다혜씨 그러면서 다혜씨는 뭐 요가선생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다 세금도 대고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잖아요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지 국민들을 완전히 그 멍멍이 바퀴벌레로 보는 게 아니 누가 문다혜나 문다혜 전 남편인 서씨에 대해서 무직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돈을 뭐 백만 원을 벌던 천만 원을 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서씨 같은 경우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당시 현직 대통령 문다혜 친아빠가 누구야 문재인이에요 현직 대통령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을 벌고 안복을 떠나서 돈을 받았잖아 각종 혜택을 받았잖아 그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대통령이었고 또 이상직이라는 이스타 항공 창립자에 대한 혜택을 받은 정황을 또 시점을 보시면 전주 의뢰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단수공주원들로 하는데 이상직을 꼽아주고 또 중진공 장관급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꼽아주고 4개월 후에 각종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의 사위 문다혜의 전 남편인 서씨가 손혜원 말대로 따지면 직업이 있었다 유능한 사람이다 게임업계 그래 게임업계에서는 유능할지는 모르지만 게임 개발자가 됐던 운영자가 됐던 이스타 항공사가 게임회사입니까? 항공 관련해 아무런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 일반 말단 직원도 문제가 될 텐데 전무이사로 연봉 1억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문다혜가 태국으로 도망갔을 때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집 월세가 한 달에 350만원이래요 그것도 대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베트남이 훨씬 더 잘 사는 걸로 아는데 베트남 호찌민 근처 아주 좋은데 호찌민보다 그 근처가 더 좋아 우리나라 때 보면 분당 같은 아파트들 질비한 데 보면 리조트 시설이 갖춰져 있는 헬스장부터 수영장부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호화 아파트가 한 25평 30평대가 100에서 150만원 월세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태국에서 350만원의 월세를 살았다 그러면 또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이죠 그런 정황들은 쏙 빼놓고 마치 우리 보수 진영에서 검찰이 무직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직자 문다혜나 문다혜 전 남편인 서씨에게 혜택을 준 것 마냥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알맹이는 쏙 빼고 그냥 껍데기만 싹 포장해갖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갖고 그 난리를 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아 윤관영이 윤관영이 맞죠 문재인의 똥구멍을 빨려면 뒤에 가서 몰래 빨아 허구한 날 기어 나와가지고 이놈은 나중에 처벌받아야 돼 니놈의 딸까지 가족까지 다 틀어봐야 돼 너는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 문재인은 쉴드 치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문다혜의 뇌물 관련 경제공동체 관련해서 얼마나 뻔뻔하면요 문다혜나 서씨가 받은 혜택의 시점이 이스타항공 창립자 이상지기가 중진공 장관급 그런 데를 임명을 받고 난 4개월 후에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건 사전 뇌물이냐 사후 뇌물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윤관영이가 말하는 거는 문재인이 중진공의 이상직을 꼽아놓고 4개월 후에 문다혜나 문다혜의 전남편 서씨가 혜택을 받은 게 뭐가 문제냐 그건 사후 뇌물이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문재인이야 이상직에게 혜택을 줘 장관 자리도 주고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문다혜나 내 사위 서씨가 혜택을 받아 그거하고 먼저 문다혜나 문다혜의 전남편 서씨가 혜택을 이상직에게 받고 나중에 잠깐찍 의원직 자리를 줘 뭐가 틀립니까 그 얘기를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멍멍이를 보고 손혜원이라든지 윤관영이라든지 나와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썩어빠진 언론은요 중차대한 그런 일들은 지금 김영철 검사 사인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이 완전히 꼬랑지 내렸죠 이놈 지금 내각제 무릎 꿇은 것 같아요 범죄를 덮어버리고 아예 그런 기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안 나왔죠 근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찌라시 같은 거짓 베이크 뉴스는 줄기차게 대서특필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냥개가 풀렸다 누구의 사냥개냐 이게 정말 문재인을 집어넣기 위한 거냐 또 문재인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한 1년 살고 나와라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을 상황으로 받을 것인가 매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면요 주권을 누리려면 그만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상황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죄가 밝혀진다면 1년 안에 나와야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집행제도가 없다 보니까 또 특변법을 만들어서도 해야 돼요 얘는 그냥 일반 사기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문재인이라고 뇌물죄 이런 거는 죄도 아니야 얘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여적죄 이적죄 이런 거 그리고 코로나 때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틀어지고 정치를 한 놈 이런 놈이 사형을 안 당하면 누가 사형당합니까 지금 문다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풀린 사냥개가 누가 푸른 사냥개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된다 어떻게 수사가 되고 얼마큼의 시간을 갖고 질질 끄느냐 아니면 속전속결로 집어넣느냐 또 집어넣는데도 불고 몇 년 형이냐 1년 2년 형을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단기간 내에 또 나올 수 있느냐 사면이 되느냐 아니면 뭐 보석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저놈 뒤질 때까지 지금 저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너도 죽어야지 정말 불쌍한 건 진영 싸움을 하는 거지 진영 싸움을 하는 거지 물론 투표할 때는 보수는 또 보수 진영 후보를 찍는 거고 좌파들은 또 좌파의 인사들을 찍고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잘못을 해도 무조건 눈 감아주고 무조건 잘했다 이런 식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즘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 채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보수 성향의 채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보수인데 우파인데 어떻게 좌파 편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좀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한동원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슬금슬금 이제 좌파 국민들이 구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이 뭐 고맙습니다 댓글을 보면 내가 이제 이재명을 비판한다든지 아니 잘하면 내가 왜 비판을 합니까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지지는 안 하니까 그런데 댓글을 보면 내가 이재명이라든지 좌파 인사 누구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난리가 나요 아 여기가 무슨 뭐 좌파 채널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태어날 때는 다 보수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전세계 누구든 태어날 때 보수 성향을 갖고 인간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라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좌파가 나쁘다 우파가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하고 싶진 않지만 빵식이 TV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보수 우파 채널임을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사주인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러면서 그들 가서 개판 치면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네 바꿔버려 전부 네 판맥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은 17만이에요 네 그러면 국힘의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은 웃는 겁니다 국힘은 웃는 겁니다 국힘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정형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네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자 쪽 취재 고치 취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